안녕하세요. 메드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워렌 버핏 픽 울타뷰티 2024년도 20기 실적 발표 살펴보기 피트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일입니다.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런 자료를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일 여기서 이제 싫어하는 비율이 높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비율이 왕창 높아야 싫어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역시 땡스기빙 스테이고요. 여기 너무 민포그래픽을 되게 알기 쉽게 해놨죠. 민포그래픽을 양이 아니라 약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 그 다음에 아 여기 지금 밀렸네요. 자료가 여기 크리스마스가 1등이에요. 이 자료가 밀렸어요. 여기 지금 크리스마스가 1등이고 크리스마스 1등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2등 그 다음 할로윈데이 아 이스터 여기 달걀 있죠. 부활절 마더스데이 이거는 우리나라는 페어랜스데이인데 얘는 마더스데이라고 해요. 부모 어버이날 그래서 카네이션 그리고 뉴 이스터 데이 처음에 생각하는 날 저기 많이 하죠. 계획 세우고 3일 만에 끝나죠. 자 뉴 이월스 이브 이브죠. 섣달 금음날 섣달 금음날이 뭔지 아세요? 한 해의 마지막 날 섣달 금음날 그리고 포스 오브 주얼 이게 바로 축포가 터지고 있죠. 독립 기념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3일절이죠.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거기서 독립을 해서 그때 총을 갖고 독립을 했기 때문에 총기 허용의 자유가 아직도 거기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발렌타인데이 우리나라에서 말 많은 발렌타인데이 아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는 이제는 저는 아 글쎄요. 이게 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거를 챙기는 때가 지났어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편해요. 그쵸? 아주 한창 때의 그 지금 어 되게 젊은 연인분들 이거 하나하나 챙기는 재미가 쏠쏠하죠? 이제 그 몇 바퀴 돌면은 이제 아 저기 몇 바퀴 돌면은 이제 아이씨 이거 또 챙겨야 되나?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편하긴 한데 안 챙겨서 편하긴 한데 이제 옛날에 그런 챙겼던 데이 그런 열정과 이런 것들이 식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좀 세포가 죽었다는 느낌? 그런 걸 받긴 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긴 싫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노는 거 보면은 재밌긴 합니다. 막 홍대에서 할로윈 파티하고 그 발렌타인데이라고 막 초콜릿 주고 받는 거 보면은 저런 때가 있었지. 뭐 그럽니다. 어쨌든 그 지금 크리스마스가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그럴 거예요. 이게 원래 예수님 태어난 날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보면은 1년에 최고의 그 저기잖아요. 데이잖아요. 물론 설날과 추석에 연휴가 있지만 이 하루 단일로 해서는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도 아마 설문조사에 보면은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어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 휴일하고 휴장하고 겹치진 않아요. 그렇죠? 이 휴일이 모두 다 증시가 휴장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휴일하고 휴장하고 뭐 약간 주식하시는 분들은 비슷하니까 뭐 이런 걸 해봤고요. 제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울타뷰티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이 좋은데 뭐 그거는 좀 저기 맞는 말인데 자 보세요. 애플을 애플의 지분을 울타뷰티랑 바꿨다. 어때요? 이 말이 이 워딩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 맞잖아요. 맞기 맞을 수도 있죠. 애플의 지분을 팔고 울타뷰티를 샀으니까 근데 애플의 지분을 울타뷰티랑 바꿨다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어쨌든 뭐 이게 워낙에 워렌 버핏이 뭘 샀느냐 버크셔에서 어떤 자회사를요 뭐 인수했느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그 뉴스 타이틀을 딱 정말 딱 뽑아야 되잖아요. 딱 클릭을 하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렇죠? 좀 블러핑했죠. 워렌 버핏이 애플을 처분하고 애플 판 돈으로 울타뷰티 샀다. 뭘 그 돈으로 그 돈을 샀는지 이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냥 동시에 사고 팔았는지 어쨌든 울타뷰티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울타뷰티 우리나라에서 올리브영이 난리잖아요. 올리브영만 혼자 살아남았잖아요. 올리브영만 지금 올리브영이 지금 옛날에 롭스도 있었고 왓슨스도 있었고 랄라블라도 있었는데 싹 다 없어졌어요. 올리브영이 그 시장을 다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온라인이 온라인이 대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영이 오프라인은 다 먹었죠. 근데 이제 그 올리브영이 오프라인을 다 먹고 나서 온라인에게도 뒤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울타뷰티랑 세포라라는 두 개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실리콘투 우리나라 실리콘투가 그 옆에 뭐 만들었죠? 울타뷰티랑 세포라 옆에다가 아시는 분 모이다라고 만들었어요. 모이다. 그러니까 울타뷰티랑 세포라가 편집샵이거든요. 올리브영처럼 이것저것 다 파는 그러니까 지금 아모레퍼시픽 그 저기 아리따움 점주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아리따움이고 뭐고 거기서 올리브영에서 다 파는데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점주들한테 물건을 안 준다 이거예요. 점주들 주장은. 그리고 그 같은 건데 샘플을 덮여서 올리브영을 싸게 팔고 있으니 바로 옆에 아리따움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자영업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내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편집샵이 대세가 되어버리니까 그 편집샵에서 모든 화장품 제품을 브랜드를 다 취급해버리고 할인을 엄청 때려버리니까 소비자들은 그걸로 다 몰리죠. 그러니까 이제 독립몰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토니몰이 뭐 에이블신시 미샤 아리따움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 다 파는데 올리브영 가면은 거기 그 모델이 세포라 세포라랑 울타뷰티 얘네가 한 35%씩 점유율을 갖고 있는 1, 2위예요. 그리고 타겟까지 하면 세계의 3대 편집샵이고 미국에서 근데 거기서 모이다라고 실리콘2가 만들었잖아요. 한국 화장품만 거기다가 모아놓은 편집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지금 실리콘2가 실리콘2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실리콘2는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업체예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홍보하게 해주고 물류를 제공해주고 소호가 소호 인디 브랜드들이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모이다라는 편집샵까지 만들었어요. 오프라인 플랫폼 거기다가 이제 그 저기 저 실리콘2를 이용하는 회사들 인디 브랜드 화장품들 K-뷰티 거기 가서 세포라랑 울타뷰티 옆에 있는데 모이다 K-뷰티만 모인 곳을 또 만들어서 거기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포라랑 울타뷰티에서 세포라 키즈 울타뷰티 키즈라는 이게 틱톡에서 유행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요즘에 노키즈존 많죠. 노키즈존 여러분들 주말에 이제 카페 대형 카페 멋있는 데 가서 예쁜데 가가지고 애들하고 놀려고 막 고르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 문구에 뭐 써있어요. 노키즈존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노키즈존이라니 그쵸 근데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 막 다 건드리고 다 부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거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거기 있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8살 정도 된 애들이 8살 정도 된 여자애들이 이 베드에 누워있어요. 근데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최소 40정도 돼서 40년간의 인생의 경험을 한 듯한 얼굴 표정을 짓고 있어요. 거기서 눈화장이며 볼 볼 마사지며 다 해주고 안마 다 해주고 거기서 이제 저기 저기 메이크업까지 풀메이크업에서 공주 옷을 딱 입혀가지고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몇십만 원 내면요. 8살짜리 애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미국도 세포라랑 울타뷰티에 미국 애들이 여기 가가지고 8살에서 10살밖에 안 된 애들이 그 바구니를 철제 바구니를 들고 여기서 성인 화장품들을 싹쓸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세포라 키즈 울타뷰티 키즈가 그거를 비아냥 내는 거예요. 틱톡의 그 샵 해시태그에서 쳐보면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자랑하라고 하려고 올린 게 아니라 왜 여기 와서 쟤네들이 지금 노키즈존은 아닌데 엉망진창을 만드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사실 그 연령대가 나중에 소비층이 되면 고객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연령대가 엄청 낮아지고 있다. 8세에서 10세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2, 30만 원 주고 풀메이크업으로 꾸며가지고 면봉으로 속눈썹 화장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 워렌 버핏은 도대체 뭘 보고 이걸 투자했을까? 이게 지금 워렌 버핏하고 비 레크먼의 투자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역시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를 계승하는 비 레크먼 전부 동의 울타뷰티랑 나이키라는 소비재에다가 급락한 주식을 샀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지금 일단 울타뷰티 실적이 안 좋아요. 지금 2.6밀리언 달러 나왔어요. 2024년도 2분기니까 2024년도 2분기 대비해서 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16%가 나왔습니다. 252.6밀리언 달러로 많이 줄어버렸죠. 그 다음에 순이익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12%가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6%가 나와버렸네요. 전부 다 지금 줄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큰 거죠. 항상 소비제품 유통 이런 회사들 음식 음식점 다 이런 것들 컴페어러블 세일즈 비교 대상 가능한 매장의 매출 성장률이 너무 떨어진 나머지 여기서 마이너스 전환을 해버렸네요. 2022년도 4분기만 해도 14.6 15.6 씩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매장 매출의 성장률이 안 좋네요. 이거는 아마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울타뷰티 얘네의 성장을 막으려고 세포라가 확장을 하고 있고 아까 전에 시리콘트 이제 하나 만들었지만 모이다라는 거 K뷰티 모인 거 올리브영 같은 스타일을 지금 거기다가 만들었잖아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하고 하는 경쟁이 있고 아마존하고 하는 경쟁에서는 얘네는 한 카테고리의 같은 편이죠. 울타뷰티 세포라 그리고 우리나라 시리콘트에서 만든 모이다 이런 화장품 편집샵들은 오프라인이니까 이 지금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대한 온라인과는 별개 있는데 이 오프라인 내에서는 또 얘네들끼리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중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우리나라처럼 올리브영 하나가 남을지 아니면 얘네는 지금 딱 사이좋게 세포라랑 울타뷰티랑 둘이 남을지 타겟까지 쳐서 3대가 남을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매장 매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출혈 경쟁으로 뭔가 굉장히 파격적인 저기 세일을 때렸던가 그렇죠? 세포라랑 울타뷰티 두 개 있으니까 올리브영은 오령 세일을 때리더라도 우리가 그 최소 마진을 지킬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인데 지금 롯데마트에 남은 롭스 빼고 다 없어졌어요. 왓슨스, 랄라버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진은 남기고 팔겠죠. 근데 이제 세포라랑 울타뷰티는 굉장히 점유율이 비싸다 보니까 누군가는 한 번 더 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할인폭을 그런 부분 때문인지 2024년도 2분기에 지금 마이너스 전환을 해버렸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비교 대상 매출 비교 대상 매출이 2분기에 1.2%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 그게 마이너스 전환된 게 거의 2년 만이네요. 2020년도 2분기부터 표시되어 2024년도 다 통틀어서 지금 2분기까지 나왔는데 3,4분기까지 온기로 판단했을 때 순매출이 110억에서 112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 가능한 매출은 2% 정도 감소하는 보압세를 예상하고 있답니다. 덧빠질 것을 예상하고 있네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22.60에서 23.50 달러 정도 나올 것이다. 분기당 한 5.30 나오니까요. 4분기 하면 그렇죠? 20에서 25달러 정도 나오겠죠. 어쨌든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만 워렌버핏이 2억 6천만 달러 엄청나게 비중은 포트의 비중은 자긴데 돈이 워낙에 크니까 2억 6천만 달러를 샀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워렌버핏이 단탈치지는 않겠죠. 울타뷰티 8월 31일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쇼크죠. 여기 서프라이즈 표시가 됩니다만 1.83%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2.60 빌리언 달러를 예상했는데 뒤로 가겠습니다. 이익도 마이너스 0.15 정도 2.67% 정도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쇼크죠. 5.45달러 예상되는데 5.30달러 나왔고요. 자 울타뷰티는 목표권은 지금 18.39만 올라오면 도달되게 합니다. 18.39만 오르면 평균 컨설턴트에 도달돼요. 그리고 모더레이트 바이 10개 바이 7홀드 1셀 아주 팽팽하네요. 홀드랑 바이가 그렇죠? 얘네는 뭐 저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매도 의견 절대 못 내죠. 얘네는 아예 공매도 기관이 있어서 공매도 이번에도 힌덴버그 배이름 딴 회사 거기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때려가지고 공매도 보고서 내가가지고 급락했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하면 저기 그 회사 망해요. 그렇죠? 안 돼요. 우리나라에 울타뷰티 데일리 봅시다. 오 여기 여기에 지금 뭔가 올라가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역부족이었네요. 줄줄 흘러내리고 있죠. 지금 줄줄 흘러내리고 있고요. 주봉 월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 월봉도 지금 좋지가 않네요. 지금 굉장히 변동이 심하다가 일단 이 전체적인 부분 여기에 저점으로 작용하던 부분이 일단 깨져가지고 저점을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찾았더니 여기 있네요. 2022년도 봄에서 여름쯤에 그 부분이 저점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일단 지지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딱 봐도 조금 머리가 아픈 게 이동 평균선들이 다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항상 저점이었던 자리도 이제 머리 위가 돼버렸으니까 저기 저항으로 인식이 되고 하여튼 딱 봐도 그냥 대충 봐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냥 느낌으로 느끼시면 돼요. 느낌으로 느끼시면 된다고 느껴지잖아요. 월봉으로 볼까요? 특히 월봉에서 더 느껴야죠. 월봉이 장기 추세니까. 월봉으로 보니까 약간 그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죠. 그렇죠? 월봉으로 보니까 왜냐하면 월봉으로 보면 2013년부터 12년부터 나와있죠? 거의 10년 동안 그냥 우상향이에요. 이게 진폭은 크지만 어쨌든 우상향이라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절호의 매수 찬스였고 저거는 거의 저기죠. 인생 이런 기회가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인생의 기회 근데 지금 문제가 이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 50개월 선이죠. 50개월 선을 이탈했습니다. 여기만 이탈 안 되고 400달러 지켰으면 좋았는데 일단 어쨌든 워렌 버핏은 지금 이 부분을 거의 2020년도에 코로나 때 빠졌던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워렌 버핏이 약간 나이를 먹어서 총명하면 이렇다? 워렌 버핏한테 이제 그런 잣대를 들이밀지 맙시다. 언제까지 들이밀 거예요. 감히 워렌 버핏한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저점으로 인식하고 일단 매집을 한 게 아닌가 한 번 지금 울타뷰티의 다음 부분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인터뷰 이런 걸 했다고 하죠? 내 식단을 지적하던 의사들은 다 죽었답니다. 워렌 버핏이 맨날 햄버거 콜라만 먹으니까 식단을 지적하던 의사들이 있는데 이미 94세까지 살았서 식단을 지적하던 의사들이 먼저 다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지적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다. 사라졌다.